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발언한 것이 연일 화제 또는 말썽이 되고 있습니다. 전날에 더불어민주당의 대변인이 추미애 장관의 아들을 안중근 의사와 비유해서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법문이다 라는 안중근 의사의 말을 몸소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가 많은 사람들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추미애 아들을 안중근 의사와 비유를 하느냐 지금 추미애 아들은 각종 의혹 청탁 부탁 그리고 휴가 갔다 온 이후에 제대로 복귀를 하지 않아서 군 근무지 이탈했다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고 여러가지 지금 문제 때문에 질타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 안중근 의사와 비유하는 것이 말해되느냐 하자 사과까지 하고 대변인이 논평했던 그 부분을 기자들에게 삭제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서 오늘 추미애가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해서 또다시 본인이 안중근 의사에 관한 비유를 자기 아들에 또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안중근 관련된 발언을 덮으려고 사과도 하고 그 발언을 삭제했는데 추미애가 한술 더 떠서 자신의 아들이 아픈데도 안중근 의사의 위곡 헌신 군인본무매에 따른 이것을 몸소 실천했다 하는 식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가 계속해서 말을 함부로 하거나 또는 전체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말을 해서 여론의 화살 여론의 문매를 더 많이 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추미애 장관은 자신의 아들 서모 씨를 안중근 의사에 비견한 전날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언급에 대해서 원내대변인 박성준이죠. 이 언급에 대해서 안중근 의사께서 위곡 헌신 군인 본문이라는 글을 남기셨는데 그 말씀처럼 나라에 헌신하는 것은 군인의 본문이라는 취지로 제 아들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군무에 충실했다 함을 안의사 말씀에 따랐다 함을 강조했던 것이다. 안중근 의사의 말씀에 자기 아들이 잘 따랐다. 그걸 강조하려고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곡 헌신 군인 복무 이렇게 안중근 의사가 직접 종지를 자르고 난 뒤에 손가락을 자르고 난 뒤에 이렇게 한자를 써서 손바닥으로 낙관을 찍은 이런 글자입니다. 안중근 의사의 유명한 글귀죠.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초기같이 버리고 이토 히로부미를 향해서 저 할빈에서 총성을 울려서 그 당시에 중국을 포함해서 아주 여러 나라에게 간담을 선언하게 했습니다. 일본 궁극주의의 상징처럼 보였던 이토 히로부미 이토 히로부미가 안중근 의사의 총알에 쓰러지는 날 많은 나라에서 조선 또는 대한제국에 저런 의연한 청년이 있었나 하고 깜짝 놀랐던 사실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중근 의사를 휴가를 가서 어디 평창올림픽 통역병원으로 보내달라 또는 용산으로 보내달라 또는 휴가 가서 복귀하는 날 제대로 복귀하지 않고 상급 부대의 대휘가 와서 휴가를 연장했다. 그래서 휴가 연장을 집에서 휴대전화로 통보했다고 하는 이러한 군복무를 제대로 성실하게 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지탄을 받고 있는 추미애의 아들을 안중근 의사하고 비교했다고 그 전날에 이렇게 많은 지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추미애가 다시 나와서 안중근 의사께서 위국 헌신 군인 복문이라는 글을 남기셨는데 그 말씀처럼 헌신하는 것은 군인의 복문이라는 취지로 제 아들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군무에 충실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날 대정부에 출석해서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질의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 아들 안중근 의사에 직접 비유한 것은 아니다. 직접 비유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주 장관은 제 아이 사안을 너무 과장하거나 명예훼손적인 황제 복무 또는 탈령 이런 극단적인 용어로 깎아내지 말아달라. 진실의 힘이 있다는 것이다. 진실을 있는 그대로 봐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 복무 탈령 이런 말은 아주 무서운 모양이죠. 그러니까 군복무 이탈 휴가 후에 제때 복귀하지 않는 것 이꼴 탈령입니다. 탈령이 아주 피메스러운 용어가 아니라 그게 바로 풀이하자면 휴가 갔다가 제때 복귀하지 않은 것 이꼴 탈령이다. 그리고 휴가 명령이 나기도 전에 휴가를 갔다. 그것도 근무지 이탈 탈령입니다. 그리고 휴가 갔다가 휴가 복귀를 하지도 않고 그리고 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휴가를 연장했다 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탈령으로 분류가 되는데 탈령 또는 황제 복무하는 용어 자체가 무서워가지고 이 말을 쓰지 말아달라 이렇게 하면서 아주 안중근 의사를 빗대해가지고 비유해서 자기 아들을 아주 군 복무에 충실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지금 어불성술이 아닌가 이렇게 말합니다. 전날에 안중근 의사에 빗대서 논평을 냈던 여당 대변인은 부적절한 인용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해당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기자선 공지를 통해서 오늘 대변인 논평에서 적절하지 않는 인용으로 무리를 일으켜서 깊이 유감을 표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좀 더 신중한 모습으로 논평을 하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미애는 이런 대변인의 사과, 유감표는 전혀 듣지도 않고 보고도 받지 않은 모양입니다. 이게 무리가 돼서 이게 논란이 됐던 것도 모르고 또다시 국회에 나와가지고 안중근 의사를 빗대면서 우리 아들이 그만큼 끝까지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군무에 충실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의혹 제기만 보면 이 아들이 군무에 충실한 것으로 보입니까? 텀만 나면 부탁해가지고 용산으로 보내달라. 또 평창올림픽 통역병원으로 가면 한 3개월 동안 호텔에 생활하고 있고 그리고 통역하는 그 시간을 제외하면 자유시간이다. 또 이 통역병 생활을 다 마치고 나면 휴가를 간다. 이런 가지 특혜가 있으니까 여기에 가기 위해서 본인이 안간힘을 썼다. 그리고 본인이 거기에 카카오톡 등에서 단체 SNS에 글을 올릴 때 보면 그때 내가 통역병원으로 갔어야 했다.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통역병원으로 갔으면 좋았다. 물론 용산으로 갔어야 했다. 이런 글도 있었고요. 또 통역병원으로 갔어야 했다. 이런 글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역병도 본인이 희망했고 용산으로 가는 것도 희망을 했다. 그러면 군인의 법무에서 충실 다하는 것은 편한 자리가 아니라 안중근 의사는 편안한 곳이 아니라 저 험악한 곳으로 가서 정말 우리나라 국권을 찬탈한 원수 또 히로부미를 사살하기 위해서 숱한 훈련을 해서 하얼빈에서 사살했다. 거기에 비할파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안중근 의사들 모이는데 안중근 숙모회, 안중근 종친에서도 지금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중근 의사들, 후손들이 모이는 종친에서도. 어제 한 10여 명이 모여서 이 대책을 하고 곧 성명서를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안중근 의사와 추미애 아들이 같이 동급에서 비교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안중근 종친에서, 안중근 의사의 종친에서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거꾸로 오늘 또 추미애는 또다시 이 발언을 꺼집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추 장관은 지금 이 분위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오늘도 국회에서 버럭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진료, 기록 관련해서 물어보는 야당 의원에게 나에게 물어보지 말고 의사에게 직접 물어봐라.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가 또다시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는 만들지 않아도 될 논쟁 이것들을 계속해서 자기의 입으로 키워가고 또 확산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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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